6.25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서 고 백선협 장군 서거 2주기 추모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백 장군의 유족을 비롯해 한미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구국용사 충원비. 경건한 군악 연주와 함께 참석자들이 고개 숙여 묵념을 하고 추모 화환과 흰 국화를 올려놓고 호국 영웅에 숭고한 넋을 기립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백남이 여사도 아버님의 별세 2주기를 맞아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백 여사는 추념사에서 아버님은 살아생전 6.25 전쟁으로 받은 36개의 훈장과 첫 사성 장군의 명예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며 끝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한 참 군인이라고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해 주길 바랐습니다. 백선엽 대장의 유언인 조국 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조국 수호의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인 백 장군의 고귀한 뜻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면서 국가 안보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권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폭우의 변이되신 장군님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자랑스러워하시도록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도 추념사를 통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 백 장군이 보여준 임 전 무퇴의 군인 정신과 탁월한 리더십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며 숭고한 헌신과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슴 깊이 추모했습니다. 이 밖에 1시간가량 진행된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원처장과 윌라드 벌러슨 미 8군 사령관 등 한미 양국의 주요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해 영웅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55일간의 치열한 혈전이 벌어진 구국의 현장에서 거행된 추모식. 고 백선엽 장군의 빛나는 업적과 6.25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 감사합니다.